두 번째 이슈는 바로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연내 기합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정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감 여러간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 내에서는 오히려 대한항공을 실적이라든지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서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항공 어떻게 봐야 알지, 더 날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시아나와 합병하는 것을 연내 마무리할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어제도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위드 코로나의 수혜도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도 반영되고 이런 데 또 국제 효과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대한항공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시고 복잡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한번 이렇게 급락을 맞다 보면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생각해 확신했던 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분명히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시장을 겪다 보면 악재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안항공과 기업 결합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 차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내 안에 지금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과 해외로 나오는 원거리 여행사들이죠. 대한항공이나 지금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항공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솔직히 코로나19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반납할 수 없는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료는 계속 나가고 결국 부채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재무 권장성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최근에 자산 매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왕산 레저 개발이라든지 또 제주 카로탈 같은 자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재무 권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고 있고 또 기업 결합 심사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독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좀 사면초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주체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살짝 연결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살짝 연기금이나 기관이 살짝 팔고 있긴 합니다만 연기금 기관 투시는 어제도 그렇고 매수를 했어요. 결국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화물을 좀 필두로 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여행 수요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무건역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기업 결합과 관련된 어떤 심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메이저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의 수급 현황을 좀 보니까 투신 쪽에서는 지금 거의 9월부터 계속 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연기금도 중간중간 한 번씩 팔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좀 큰 돈으로 대한항공을 매수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두 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좀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결국 코로나19가 지금 확실히 점진적인 일상으로 복귀가 좀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LCC보다는 해외 항공에 대한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두 항공사 다 어쨌든 화물로서 좀 어느 정도 실적을 커버했던 부분들 사실은 이제 LCC라든지 여행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좀 재무구조가 박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손이 안 나갑니다만 이 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나마 좀 재무 권장성이 좀 낮지 않나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제 부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채 상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기업 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시아나가 파산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항공은 하나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과자면이나 독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측면에서 봤어도 이런 좀 현상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항공산업이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방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현상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아시아나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는 유녀민 팀장님의 이야기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항공주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시아나 쪽에 조금 무게를 두신 결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파워 교보증권의 우리 유녀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어려운 이슈였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